네 이놈, 난 전이라고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!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, 전해가는 자기한테 뭐 하셨어? 아, 제 불찰입니다 다시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, 전하 네 이놈! 오, 오, 그래, 그거 주인공인 것 같아, 주인공 좋네, 오, 다시 한 번 해봐 네 이놈! 너 왕 안 되겠다, 그래서 왕 하겠니? 조금 더 힘을 실으란 말이야, 혼을 담아서 자, 그렇지! TV엔 왕이 된 남자, 1월 7일 첫 방송